딱딱딱딱 늘 곁에 있는 딱딱딱딱 언제나 좋은 친구의 미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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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들어가서 장악금 쏙 바라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끌어올려야 합니다 패자베전 준비 열창이 여러분들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엠씨를 너무 밀치고 가시네요 엄청난 스피드에요 발빛을 뻔했어요 광안리에서 발빛을 뻔했습니다 지금 엄청납니다 공을 잡은 3명의 친구만이 골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 주인공이 누가 될지 파란 공 빨간 공 초록 공의 주인공이 빨리 와야 됩니다 빨리 오셔서 먼저 넣으면 됩니다 빨리 오셔서 먼저 넣으시면 진출이에요 빨리 오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거의 비슷하게 오셔서 지금 가장 첫 번째로 공을 가지고 있는 68번 친구 68번 친구 와 저 팔뚝을 몰아 팔뚝을 몰아 천천히 자 침착하게 자 다시 갖고 오셔서 다시 갖고 오셔서 뒤로 가시면 됩니다 장부중 자 뒤에서 하셔야 겠네요 시내 Times 일상에 시내를 맞고 나가면 돼요 뒤에서 Nun prominently İstanbul 10시간 안 할아버려 장부를 거는 거야 모든 순간을 위해 넌 알았니 우리 삶의 연습이란 없음을 마지막에 필요 없어 나 웃는 그 날까지 꿈이 꿈기는 아래 내겐 꿈이 있잖아 61만 원 준비했어요 7초 위로와 위로와 위로 63만 원 이쪽으로 오세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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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얼마나 서글펐습니까? 몇 라운드에서 탈락했던 거예요? 1라운드 친구들이 경계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본인이 어땠어요? 이렇게 넓은 팔뚝을 갖고 얼마나 슬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잘생겼어요 저는 올라갈 거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1라운드 때 탈락했습니다 지금 기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은 만큼 소리 질러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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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 잘하죠? 네 미리 얘기를 해 주시지 어떤 전략,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빨리 가서 일단 빨리 가서 일단 빨리 가서 저쪽에서는 좀 어.. 수연 좀 하고 좀 그냥 빨리 집에서 장학금 타면 뭐 하고 싶어요? 제가 장학금 타면 여행하고 싶어요 여행 여성분들의 댁은 어떻게 펼쳐지지 준비 자아 우리 여학생들 로 núvänd으로 한 pontos 어어 뛰어듭니다 이거보세요 여기 야생마같은 어머머 쳐. 잡아야 돼요. 공 잡아야 돼요. 공 잡아내야 됩니다. 잡아내야 돼요. 잡았어요.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와야 돼요. 강한 승부욕을 보여줬던 친구들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침착하게 다음 우리 40번 친구 슛. 아 멋지네요. 83번 치고 껌을 즐거우시고 NBA 선수가요. 또. 다. 아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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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쩜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요 밤샵시다 밤새면 되죠 아 이게 감을 찾아야 되거든요 자 40번 친구가 다시 귀를 잡아갔는데요 아 딱 같습니다 자 힘들게 해야 됩니다 막 던져도 돼요 막 던져요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이 뒤로 와서 그냥 던지면 됩니다 순서 상관없이 순서 상관없이 고마워요 원래 놀랐어요! 보낸이 놀랐어요! 보낸이 놀랐어요! 자 놀랐어요! 번역 기대하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도 마음은 기쁘죠! 네 기쁩니다 자 축하할 땡! 이분이 좀 끈뚁뚁뚁하시네 자 40번 다음 라운드 진출! 축하합니다! 오빠야! 살려주이소! 오빠야 살려주이소! 살려드립니다. 살려줄게요. 확 녹네. 확 올라오네. 민정씨 이런거 가능한가요? 오빠야! 내가 살려줄게! 누굽니까 살려줄게? 56번 살려줄게. 살아계십니다. 이수정씨. 이수정씨도 가만 보면 이렇게 허우대만 멀쩡했지 애교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저 애교 있네. 아 있어요? 자 귀요미송 시작! 1도하기! 귀요미! 2도하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아니. 1대기 이건 뭐예요? 1대기 이건 어떻게 그렇게 시작되는거예요? 단기약을 약간 과다 복용한 것 같은 느낌인데. 자 농익은 오빠야. 가보죠. 농익은 오빠야. 아 저요? 제가 오빠야 되면 환갑되신 분들. 오빠야 건강하시죠. 오빠야 살아있나? 건강부터가 우선이죠. 숨을 쉬고 있나? 유쾌해서 통쾌한 끼를 보여주시면 남자 한 분. 그리고 여자 한 분. 바로 준결승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건전하잖아요. 건전하잖아요. 고맙다. 잘한다.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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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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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착하다. 자 타임. 어떤 많은 기회가 있을 텐데. 본인은 어느 쪽에 좀 발달이 된 것 같아요? 성대모사 쪽으로 발달했습니다. 성대모사? 네.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은데요. 송은희씨가 간단하게 몇 개 있지 않아요? 저요? 네. 누구 있죠? 나는 너의~~ 언제 들어도 이선희기는 유목히기는 이쪽이 똑같아요. 의신의 기능 몇 개 있습니다. 이선희씨는 어떻게 됩니까? 이선희씨. 네. 요정도. 뭘 빠빠빠. 네. 빠빠빠. 또 있나요? 윤씨네씨. 큐! 안돼 안돼. 그러면 안돼 안돼. 주로 저의 성대모사의 특징은 목이 쉰다는 점. 예예. 어우 재밌어요. 좀 나온 것 같아요. 됐어. 왔어 왔어. 야 안돼. 15밖에 안 남았잖아. 니가 빨리 해라. 내가 마음이 빨라지고 니가 안돼.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어떻게 있나요? 김영서. 행복한순간도. 안돼. 이제다시. 김원효. 김원효. 안돼. 안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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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장난. 느낌이 있다. 이거 봐. 이거 보라고. 나 이럴 줄 알았어. 나갔다. 그냥 나갔다. 아이고야. 어떡하냐. 아이고 어떡하냐. 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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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아이고야. 자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가자 가자. 넘겨세요. 나세. 나와보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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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 그만 그만 그만. 괜찮아? 괜찮아? 수정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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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잘나가. 설마 그게 캔에서 막 나오고 그러진 않죠? 네. 자 캔이 있는데 잘 보세요.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뚝뚝 소리가 나요. 이렇게 해서 뚝뚝 소리가. 빈 캔인데요? 어. 펴지는데 펴지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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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이냐 왜이냐. 어 뭐가 나와요. 빈 캔였는데. 왜 왜 왜. 확실하게 비어 있죠. 아니 펴졌어. 어머. 거짓말. 에이 그러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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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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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그 맛이 맞아요 우리가 평소 먹던 와 마EL이 줬다 이럴 줄 알아서 공ca o 왔어 야 왔어 그 분 왔어 오 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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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버린다 와하 야하 좋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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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자장면 손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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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반대로 손자장 한 그릇 주세요 한 그릇 줘 한 그릇 줘 만들어서 한 그릇 자장 울리고 자장 울리고 배달까지 배달까지 넘치세요 3일 전에 싸우고 싸웠어요 아쉽구나 엄마 아빠도 사랑해요 그래요 사랑의 그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댄스 하나 사랑의 댄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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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누구누구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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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연밀여 축하합니다. 김원효 성대모사를 보여줬죠. 김원효 성대모사 여자 쪽이 좀 문제였어요. 여자가 너무 치열했거든요. 박빙이었습니다. 송은희씨 누군가요? 58번 김경진이 엄마 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최종 열명이 개발이 됐습니다. 열명의 도아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준결승전인가요? 세미파이널로 출발합니다. 세미파이널로 출발합니다. 세미파이널로 출발합니다. 동아대학교 탑10을 소개합니다. 조윤재, 이정우, 이상민, 윤준서, 한주현, 영민혁, 김지혜, 박민지, 김은진, 그리고 김경진. 이중 장학금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5라운드 바다 장애물 달리기 타역을 타고 바다를 건너와서 장애물을 먼저 통과하면 바다 장애물 달리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태까지는 팀워크를 요구하는 팀별 대결이었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혼자만이 고독한 경기를 펼쳐야 합니다. 개인전이 되겠습니다. 상대와 대결을 펼쳐서 이기는 사람이 또 다음 라운드, 6라운드로 진출하게 되겠네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 넓은 바다를 상대로 나 혼자 싸워야 돼요. 외로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결! 철친 서류배가 붙습니다. 49번 이정무 48번 조윤재 게임 스타트! 4번 조윤재 게임 스타트! 다음 라운드 또 1등 통과! 계속 1등 통과! 아아! 무료한 이제 저희 학우를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진짜 지원하겠습니다. 무료한 학우를 위해서! 5번 조윤재 게임 스타트! 3, 2, 1, 2, 2, 1, 1, 2, 1 멋진 경기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근데. 내가 선배니까 내가 이길게. 아 정말 떨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결승전이에요 맞습니다 준결승까지 같이 올라온 친구인데 단 한 번의 탈락도 없이 엘리트 코스를 밸본 두 친구 잔인하네요 어떻게 이 두 친구가 붙나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된 상황입니다 준비됐으면 출발해볼게요 준비 출발했습니다 자 물살을 가르면서 아 이 카약을 저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자 선후배의 대결이기도 한데요 치고 나갑니다 치고 나가요 아 치고 나갑니다 자 눈에 띄게 지금 형광모자예요 뒤를 들이대고 있죠 타역으로 후배가 치고 나가요 아 역시 코스염의 힘인가요 꽉 힘이 넘습니다 우리 코스염 좋습니다 깃발을 향해서 달려가서 먼저 후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조심히 뛰어나가야죠 뛰어나가야죠 자자자 아 바다에 몸을 던졌어요 잡아야 돼요 빨리 가서 잡아야 돼요 빨리 뛰세요 뛰세요 빠졌어요 빨리 뛰세요 뛰세요 빠졌어요 이 춤 빠졌어요 앞섰고요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자 좋아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뒤에 바로 있어요 빨리 뛰어 쫓아갑니다 쫓아갑니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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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몸을 던져요 좋습니다 넘어갔어요 시선 그대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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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우 좋아 아 좋습니다 시선을 당겨서 당겨서 넘으셔야 돼요 당겨서 여기서 바삐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빙사한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빙산이에요 자 과연 많은 도전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빙산 바로 뒤에 붙어있습니다 선후배의 대결 코스영과 회장의 대결 바로 뒤에는 회장 몸을 던져야 돼요 던졌어요 던졌어요 네 나왔습니다 자 이제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자 선배의 몸을 우리 회장 회장도 올라가야 됩니다 자 좀 더 빨리 좀 더 빨리 누가 더 빠를까요 선배인가요 후배인가요 자 이렇게 되면 호수염의 힘인가요 아 이렇게 되면 호수염의 힘인가요 몸을 소리질러고 소리질러고 자 48선 먼저 도착을 했네요 소리질러 소리질러 왜요 49번 추구질러 49번 축하드립니다 아 살려주세요 1등 했대! 1등 아니네 지금 기분 어떻습니까? 선배님 죄송합니다 선배님 박수를 보내고 있네요 보기 좋은 풍경이네요 이거 이거 코스염의 힘인가요? 49번 이정무 6라운드 진출 4라운드에서 초인적인 힘을 보여줬던 46번 김지혜 스타트에서 58번 김경진 학생 5라운드 2번째 대결 싸워봅시다 자 우리 여자친구들의 대결입니다 46번이냐 58번이냐 준비 자 갑니다 조금조금씩 우측이 더 잘나가요 약간의 몸싸움은 허용이 됩니다 자 거의 동시에 도착을 했는데 아 노란카약이 먼저 도착을 하면서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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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세요 내리세요 오오오오오오오 자 좋습니다 46번 친구가 먼저 치고 나가네요 voltage 58번 친구 멋진 댄스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빈틈 빈틈. 엄마 생각해. 엄마 생각해. 엄마 엄마. 빠졌나요. 빠졌어요 빠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빠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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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빠졌어요. 거의 교통사고 수준이 없거든요. 자 지금 앞에서 빠지고 뒤에서 빠지고 뒤에서 허리가 빠졌어요. 자 몸이 껬나요 몸이 껬나요 혼자 올라올 수 있는.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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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완전히 끼는. 완전히 타이트한 공간이 아니에요. 몸을 던졌어요. 또 빠졌어요. 몸 던지고 가운데 빠졌어요.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저 또 빠지는다. 역전에 발판이 되지도 않을까. 바로 안 비쳐. 올라가. 올라가. 점프. 자 자금고추가 맵지 않아요. 자금고추가 다리가 짧아요. 지금 빠지네요. 점프를 하라고. 점프를 해. Photoshop 게임 재밌네요. 먼저 가면 돼요. 자 시소 시소해서 지금. 사랑을 합니다. 둘이 사랑을 해요. 쏘로 지금 빛참을 내고. 약간의 몸. 사랑을 합니다. 둘이 사랑을 해요. 쏘로 지금 빛참을 내고. 약간의 몸싸움이라고 했는데요. 자. 아 이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기서 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 이렇게 해서 역전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역전이 되네요 58번이 먼저 신고를 성공합니다 자 이제 빙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뒷다른 바로 올라오네요 정말 박빙입니다 뒷다른 바로 올라오네요 정말 박빙입니다 뒷다른 바로 올라오네요 정말 박빙입니다 정말 박빙이에요 두 친구가 모두 균일하게 46번 친구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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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타 uma ap 자 식사까지 마치고 여유 있게 미끄럼틀 성공 자 부모 아빠의 다리를 부여잡고 지금 이겼어 이겼어 자 엄마한테 한마디 하세요 엄마한테 엄마 300만원 이뻐요 자 우리 수고한 46번 친구에게도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46번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이기고 나니까 조금 미안하긴 한 거 같다 다음에는 다음에 한다면 더 정정당당하게 해보고 싶어요 그래도 이기니까 기분은 좋아요 좋아요 역전 성공 58번 김경진 세 번째 대결 50번 이상민 52번 윤준석 준비 자 카약 자격증에 도전했던 조용히 강한 친구예요 이거 보세요 조용히 강하잖아요 얼마든지 역전의 기회가 중간중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침착하게 주차를 하고 주약이 되겠네요 주약 자 좋습니다 내려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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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야됩니다 자 비슷하게 합니다 비슷하게 합니다 바로 뒤에 있어요 바로 뒤에 있어요 자 자 몸을 번졌습니다 아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아 빙사 뒤로 머리를 먼저 자 몸을 던져요 자 몸을 던져요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헤엄쳐서 와야되요 자 헤엄쳐서 와야되요 자 이제 계단으로 향해 갑니다 헤엄을 못 쳐요 이렇게 해서 뒤에서 수영을 못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안에서 결정이 납니다 오늘 자 과연 몸을 던져 자 좋습니다 됐어요 우리 친구에게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과연 자 과연 자 몰라요 몰라요 지금 몰라요 이거 봐야되요 그렇죠 올라가야되요 거기서 올라가야되요 그렇죠 리듬타고 올라가야되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거 몰라요 자아 먼저 50번 친구가 수영을 못하는 자 미끄럼틀을 내려와야 성공이거든요 손을 들으세요 조용히 강한 친구예요 네 출발 조용히 강한 친구예요 네 출발 시원하게 소리 한번 지르고 내려오시죠 겁이 많은 친구예요 네 겁이 많아요 물을 무서워하는 수영을 못해요 수영을 못해요 게임은 진짜 잘하는데 물을 무서워요 조용히 강한 자아 체력이 완전히 소진이 됐어요 조용히 강한 친구예요 조용히 강한 친구 수영을 전혀 못해요 예 아아 지금 이 기분을 누구와 함께하고 싶습니까 하아 그냥 혼자 질리고 싶습니다 혼자 질리고 싶습니다 혼자 질리고 싶습니다 혼자 칼에 앉아서 딱 본인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어떻게 표현을 못 봤죠 하아 하아 tram 끝으로 할 말 아 지금 41 인간불링했을 때 충돌 사고가 많이났어요 미끄러지지 않고 거의 내립다 쳤거든요 네 그분들에게 사과 말씀부탁드립니다. 일단 저 때문에 기분 나빴을 분들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한 분은 거의 목이 꺾였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54번 여학생은 서핑보드를 한 손으로 번쩍번쩍 드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봤거든요. 근데 남학생 출발 안 하시고. 남학생 출발 안 하시고. 치고 나가네요. 치고 나가네요. 어우 저 힘이. 각도 보세요. 저 노를 젖는 각도 보세요. 남자가 아닌 여성팀입니다. 자 이제 장애물입니다.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장애물입니다. 빨리 가야 돼요. 뒤에 따라오고 있어요. 따라오고 있거든요. 달려오세요. 이제 몰라요. 똑같습니다. 양보하고 서로. 공간을 나눠 써야 됩니다. 발 올려야 돼요. 공간을 나눠 써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먼저 도와주세요. 자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주변에 있는 어머니 생각해서. 좋습니다. 덤블링을 하면서. 아름다운 물건. 아름다운 물건. 아름다운 물건. 너무 조심해요. 성공합니다. 성공합니다. 시간 소유! 시간 소유! 시간 소유! 시간 소유! 시간 소유! 염민협 염민협 안 돼 이거 하나로 이 친구가 이기면 안 돼 힘이 많이 빠졌네 힘이 많이 빠졌어요 마지막 대결입니다 혼남 한주형 동아대 김원협 염민협 열심히 안 하면 안 돼 5라운드 마지막 경기 그리고 이걸 통과할 마지막 주인공은 누가 될지 출발 출발 자 치고 나갑니다 치고 나가요 후배가 치고 나가요 남자의 대결입니다 아 조심하세요 남자의 대결이에요 자 잡으면 안 되죠 잡으면 안 돼요 자 잡으면 안 되죠 남의 모투로 잡는 건 반칙입니다 자 그렇죠 방향 잘 잡아요 오 멀리 나갑니다 파워 대결이에요 자 역전에다가 난리납니다 역을 찌르고 가고 배가 엉켰어요 배가 엉켰어요 방향을 돌려요 빨리 방향을 돌리세요 방향을 돌려야 돼요 배가 엉켰어요 배가 엉켰어요 방향을 돌려요 빨리 방향을 돌리세요 재밌다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방향을 돌려야 돼요 재밌어 재밌어 아 재밌습니다 자 깃발을 흔들어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백으로 들어가도 돼요 백으로 들어가도 돼요 백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자 백으로 들어가도 돼요 뒤로 들어가도 돼요 자 뒤로 야 뒤로 가네요 뒤로 가요 작전 나쁘지 않아요 자요 뒤로 가요 작전 나쁘지 않아요 작전 나쁘지 않아요 똑같아요 작전 나쁘지 않아요 작전 나쁘지 않아요 작전 나쁘지 않아요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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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몰리겠네요. 진짜 몰리겠네요. 남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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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살아있네. 자 갑시다. 68번 친구가 좀 더 빨랐어요. 1번 친구 못 나오네요. 못 나옵니다. 자 포기하지 않은 일본의 모습에게도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대결. 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패자 부활전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해온 두 친구. 포기하지 않은 모습도 멋있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너무 멋있고. 동아대학교 3. 자 2번. 3. 5. 6. 6. . 아 아 이거 봐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 Bene는데 대략도 남아 있다 이거죠? 끝까지 자유욕을 안 해도 되는데 상대방을 물밖으로 밀어내는 바다검투사 1라운드 코수염 이정무대 국제관광학과 한주형 어떤 공격으로 가겠습니까? 힘으로 밀겠습니다 힘으로 밀겠다 코수염 49번 어떤 방법으로 갑니까? 노련미로 이기겠습니다 참 오면서 딱 팍팍 바다에 놀자 그 바다의 검투사 대결사상 앞덤블링하고 바로 떨어지신 분 계시거든요 두 손에서 모두 검을 놓쳤는데 검을 빨리 찾아가세요 두 친구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그냥 가졌습니다 한주형 공격수사 한주형 공격수사 출발 그냥 다네요 가벼운 발걸음으로요 준비 이렇게 눈 깜짝한 사이에 노련하게 49번이 성공을 했습니다 바다 검투사 2라운드 콧수염 2점 무대 수영 못하는 물범 이상민 저기 보이시나요? 저 무시무시한 콧수염이 어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남자가 콧수염을 잡으러 갑니다 물범 가세요 수영을 못해요 호랑나비 수영을 못해요 호랑나비 자 좋습니다 경기장으로 들어선 이상민 자 좋습니다 경기장으로 들어선 이상민 군이고요 저 친구가 참 독특한 게요 저렇게 게임 전에는 불안불안한 모습 보이다가 호각소리만 들으면 무서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정모 군이 호각 소리와 더불어서 시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What 여보세요 전화왔어요? 이따 전화 드릴게요 지금 결승전 중이에요 오늘 저녁에 서울 올라가니까 이따가 예 준비 말돈 와 이거 작전의 승립입니다 49번 이장모근 말돈 와 이거 작전의 승립입니다 49번 이장모근 결승 제출 저 수영 못해요 도와주세요 수영 못해요 수영 못해요 수영 못해요 물범 구해줘요 물범 물범 구해줘야 돼요 작전의 승립니다 그러게요 진짜 머리가 좋네요. 작전의 중이에요. 코스 좀 대박이에요. 초반에는 바로 시간차 공격. 시작과 동시에 그냥 밀어버리는. 이번 게임은 들어오는 힘을 영으로 이용하는 작전. 이제는 장악금 어디까지 보입니까? 지금 이 주머니 들어왔을 때 지퍼만 딱 올리면 돼요. 아 지퍼만 올리면 되다. 주머니에 들어왔는데 지퍼만 올리면 돼요. 그렇습니다. 49번 이 장목은 결승 7초! 바다 검투사 여성분. 우먼파워 박민지 대 수타의 달인 김경진. 박민지 양. 네. 힘의 전사에요. 네. 평소 힘을 단련하기 위해서 특별한 운동을 한다. 힘을 키우는데 이게 좋다. 어떤 게 있나요? 드래곤보트라고. 비 인기 종목이 있는데. 드래곤보트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좋습니다. 김경진 자. 보여주세요. 하나 둘. 자 같이 둘. 동시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몰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14번 춤입니다. 왜요? 세븐이에요. 자, 과연 이 게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정말 궁금합니다. 잘 건넜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미지거든요. 내가 이 정도로 중심을 잡는다. という.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첩에 버티어요! 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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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어요! 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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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은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놓쳤기 때문에 한 번은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이거 무섭네요 여학생들 검을 잘 잡으세요! 준비! 검을 잘 잡으세요! 준비! 자자자! 어! 타임! 어! 타임! 타임!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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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과 준결승! 정말 손에 땀을 지게 합니다 준비! 1대1! 2대1! 1대1! 자자! 물위에서 펼자! 1대1! 2대1! 자자! 물위에서 펼자!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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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53번 박민지영 결승 질퉁!!! 바다야 놀자 결승! 우먼퍼 박민지대 코스영 이정무! 바다야 놀자 결승! 초반부터 정말 열심히 달려온 우리 49번 이정무 군! 그리고 우먼 파워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박민지 군! 만약에! 긴장 풀라고 박민지 양입니다! 우승에서 장학금을 내 손에 가졌을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면도를 싹 합니까? 아니면 안 합니까? 우승하면 면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작가님은 지금 폼과 면도기를 바로 편이 되면서 살아오시기 바랍니다! 아! 저기서! 화이팅! 정무 화이팅! 화이팅! 일단 기본 야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올라가나요? 자 이제 이정도군 이정도군 잠깐만요 준비가 된거 같아요 준비 시작 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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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대에방 우와 대박 처음씨름 이 플라이머드를 처음 접한 친구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실력입니다 이럴 수 있나요? 저 친구 이럴 수 있나요? 5분동안 떠있는거 아닙니까? 자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정도군의 포문은 우와 높아요 거의 지금 스타트 시간하고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떴어요 아 동아대 동아대 멋진 남자 와 지금 뒤에 광활의 멋진 시네와 아이언맨이 멋있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맞습니다 신났어요 저거 신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작가님들은 면도기를 준비를 일단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모르겠는데 박민지 양도 지금 대단한 운동신경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친구들은 벌써 박민지 선수 보고 오사카 잘 갔다 오라고 저희는 2등한테 이제 부산에서 오사카 가져가는 크루즈 상품권을 기기 때문에 멋있는거 좀 보여줘요 옆으로 멋있는거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좋아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앞으로 가봐요 앞으로 가봐요 자 몸을 회전까지 앞으로 앞으로 그렇지 자 뒀습니다 뒀어요 다시 앞으로 가봐요 앞으로 앞으로 가봐요 앞으로 와 흔들리잖아요 와 흔들리잖아요 와 흔들리잖아요 와 흔들리잖아요 와 흔들리죠 진짜 다이빙! 그만!!! 다이빙!!! 되었습니다! 어땠어요? 처음 다 봤는데 지금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칠 것 같아요. 오빠가 너무 잘하셔서 상대는 여자거든요. 그렇게까지 꼭 그렇게까지 꼭 그렇게 했어야 하나요? 처음에 살살할라 했는데 재미있어서 올라가니까 어때요? 날아가는 기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장민주 파이팅! 됐어. 됐다. 됐다. 자 앞으로만 가죠. 그렇지 올라간다. 됐어. 됐다. 뭐예요? 여기 종화대 뭡니까? 종화대 뭐예요? 이거 몰라요. 잠깐만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지금 이제 민지 양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준비! 준비! 자 떴어요! 아! 자 누적초를 잘 재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좋아요. 자 감 잡았어요. 자 발이 뒤로 가면 안 됩니다. 발이 뒤로 가면 안 돼요. 자 민지 양을 위해서 다 같이 동료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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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우리 학생 포기! 포기!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자 민지양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해요? 예 아 이렇게 해서? 예 일단 민지양에게도 다시 한 번 박수 주시겠어요? 네 민지양 잘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돼서 바다야 놀자 90대 1의 남자가 드디어 탄생합니다 이정무근이 작금의 최고입니다 자 성공이 됐고요 다쳤다 다쳤어요 아 다쳤다 아 여기 찢어졌네 다쳤어? 나이 아프다 나이 아프다 우리 오늘 최고의 플레이였습니다 멋진 플레이도 플레이고 의리까지 보여준 동아대학교 최고의 1인 이정무근에게 작금 수여신이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에 보시고 사진촬영 하나 둘 셋 체크! 예 민지양에게는 부산에서 오산까지 왕복할 수 있는 크루즈 여행권을 선불러드립니다 잘했다 잘했다 우리 민지 잘했어요 네 저희가 오늘 함께한 동아대학교는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함께하죠 바다야 놀자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오늘의 연애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팬스타라인닷컴에서 오사카왕복승선권에 해운대 센터모텔에서 숙박권에 호텔 아쿠아펠리스에서 온천 워터파크 이용권을 드립니다!